강렬한 빌런으로 돌아온 분들이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르세라핌이 지금 퇴근 중입니다. 르세라핌 하면 야망과 독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사쿠라씨는 이번엔 조금 더 여유있고 무대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합니다. 또 르세라핌은 얼마전 데뷔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첫 정규앨범 또한 지난앨범 선주문량 2배를 돌파하며 겹경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르세라핌을 얼른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트로피를 들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자, 이번에는 웅이가 모르면 답하라 웅이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 웅?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에서 있었던 TMI는? 은채, 토마토 뺀 햄버거 먹었습니다. 토마토 뺀 햄버거를 먹었다. 한 분 더 들어볼게요. 자, 처음으로 감자튀김을 셰이크에 찍어 먹었어요. 마니라 셰이크에 찍어 먹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 분 더 들어볼게요. 저랑 채원언니는 코옵샐러드를 나눠 먹었습니다. 코옵샐러드를 나눠 먹었다. 네. 아, 좋습니다. 코옵샐러드 작은 거 아닌가요? 코옵샐러드 외도 뭔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르세라핌의 퇴근길은 뭔뭐다? 하나, 둘, 셋. 행복이야! 행복이다. 오, 정말 행복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행복하신가요? 이유가 있나요? 퇴근은 행복이죠, 여러분. 사실 행복이죠. 한 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분 더. 퇴근길은 뭔뭐다? 퇴근길은 설렘? 설렘이다. 그렇죠. 항상 퇴근길은 설렘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어나에게 소소하지만 사랑을 느낀 순간이 있을까요? 오, 오늘 저희가 산옥을 했거든요. 근데 산옥할 때 이제 응원봉을 들어주시는데 응원봉을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게 꾸며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꾸며진 응원봉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피어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좋습니다. 오늘 피어나 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이에 보답하는 르세라핌의 역응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 뭐였지? 새시대로 귀엽대 피어나장 시작! 새시대로 귀엽대 피어나장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더쇼에서 제일 빌런처럼 행동한 멤버가 있을까요?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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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엔딩요정때 은채랑 제가 빌런 포즈를 했습니다. 오, 엔딩 포즈때? 네, 첫번째때. 제가 아니고 주아언니입니다. 주아언니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하지 못한 1위 소감 풀 버전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각나시는 고마운 분들 다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 얘기해주세요. 오, 고마운데? 빌런 포즈들? 빌런 포즈들! 빌런 포즈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 선생님들! 스타일리스 선생님들! 그리고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유전팀! 유전팀! 그리고 파디님! 파디님! A&R! 엄마! 감사해요.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멤버들 감사해요? 멤버들. 그리고 피아나. 그리고 더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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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우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대의상을 또 입고 멋있게 퇴근을 하시는데 의상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 명씩? 네 저는요 저희 전체적으로 다 데님으로 맞춰봤고요. 그리고 저희 멋이거든요. 저는 이 루스라핀 팬티가 화이트입니다. 저희 멋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보라색 머리를 붙여봤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데님에 있는 이 별이에요. 별. 별. 별이 포인트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머리에 루스라핀 로고를 받았습니다. 루스라핀 로고를 머리에 다르셨다. 깜짝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앞머리를 빠글빠글 볶아봤고요. 로고를 가리기 위해 열정적인 선생님의 투혼. 여기 찍어주세요. 비싼 옷을 가리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팬들을 향해 러브 가득한 러붕러붕 포토타임도 가져볼 건데요. 루스라핀 표 특별한 하트 포즈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루스라핀 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이제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첫 더쇼 무대도 잘 마쳤는데 피아노 덕분에 이렇게 상도 받고 너무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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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루스라핀 여러분 퇴근 러브 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저쪽으로. 안녕.